보여줘, 보여줘. 정리 안 됐다, 이거. 얘도 저거 봐라, 이제 봐라. 이게 승부지. 여기서 이기면 바로 발탁이에요. 든든하다. 든든하다, 진짜. 여기서 이기면 바로 발탁이에요. 체치수야, 체치수. 센터, 센터. 이게 메인 게임이야. 이게 메인입니다. 윤경신, 김요한입니다, 이번에. 김요한, 윤경신. 와아. 안돼, 안돼. 잘 못 췄어, 형. 경신아, 왜 그래, 왜 그래? 형, 아침에 뭐 드셨어요? 왜 이렇게 못 뛰어. 점타 설모. 요한이가 잘하네. 점프가 있어. 김요한 승리. 먼저 들어가세요.